엄청난 양의 꽃잎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미 꽃잎과 동일한 향기 성분을 가진 식물세포 배양체를 개발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제 장미를 재배하지 않고도 자연 장미 향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른 장미에 비해 향기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흰색 장미. 꽃잎이 적고 수명이 짧아 품종으로 개발되지 못했지만 이제 그 뛰어난 향기를 활용할 방법이 생겼습니다. 농촌지능청이 실제 꽃잎과 동일한 향기를 간직한 세포 배양체를 생산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장미 세포 배양체의 향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실제 꽃과 동일한 성분을 최대 59%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꽃의 향기는 주로 꽃잎에서 나옵니다. 세포 배양체가 꽃잎의 향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이렇게 얻은 세포 배양체를 증식하여 추출하면 자연 장미 향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자연향을 위해 장미 농축 오일 1K를 얻으려면 장미 꽃잎 사톤이 필요했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미를 직접 재배하지 않아도 세포에서 원료를 얻는 이른바 세포농업입니다. 이 방법은 지속가능하게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도 장미향을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 원료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는 식물세포 배양기술이 원료 생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바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